원주 MMA 스포츠 페스티벌 8월 31일 개막 작년에 제가 군대에 있었는데 저기는 내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진짜 매우 좋습니다 타격만으로 MMA를 잘할 수는 없고 MMA의 타격, MMA의 그래플링 육학형의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경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페레이라 가볍게 이기면 다음 선수 상대방이 수철이 형인데 이제는 세대교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군대를 다녀왔고 나이도 20살입니다 어리기 때문에 저도 세대교체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라질에 타격가 있더라고요 잡아주시면 제가 두드러 가든, 목을 따든, 기절시키겠습니다 어디 하나 부러뜨리든 붙여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페레이라는 2,7매시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페레이라, 나랑 경기가 차가워서 아쉽겠다 브라질에서 20시간 힘들게 올 텐데 근데 다시 끝나고 싶지요 그래서 한국에서 즐기고 가요 빨리 끝낼게요 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제가 잘 모르니까 제 이름을 말할 수 있을까? 제가 잘 모르는게 말할 수 있을까? 그,,, 31일, 한국에서의 서류에서의 우윤보드가 아쉽게 될 것 같아요 누가? 5대급이 최선생활인가요? 한번 가려봤으면 좋겠습니다.